안녕하세요 여기는 호르몬 언젠데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처음으로 단체 샷을 띄는 그런 로케이션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프리덤 호르몬 누구 때문에 호르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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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한 컨셉은요, 거기에 이순생이가 가시잖아요. 이 여자가! 제가 저기 가고 집에 가고 싶어요. 이 키도 처음 왔을 때, 신사여까지 출퇴근하고 나있어요. 아, 예, 마철구! 아, 신사여, 마철구! 아, 중간장 아니야? 내 번째, 봉정기! 내 차는 바퀴가 8개라고. 사자여, 너희들 늦게 해보는 것처럼. 응, 나 닦고 막... 어! 어! 절대 크림을 먹지마! 여자친구 집에 왔는데? 있나 없나? 확인을 하는건데. 술은 없으면, 여자친구는 술이 있어. 응, 응. 지금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걸 찍으란 말이야. 어, 원래. 예의상은 쩍벌은 하지 마시죠. 안녕하세요, 쩍벌은 형님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. 영어만. 너무 좋은 존재, 미프 유투데. 어려워요. 김기를 하는 분이 뭐하셨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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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아, 이건 진짜 어려워요. 뭐하셨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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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할 수 있어. 저기요. 어떻게 갈 수가 없어. 나도 방금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 놀아가지고. 엔젠스 망했어. 귀여워. 너뿐이야. 뭐하셨는데? 뭐하셨는데? 네, 할 수 있어. 노이 진짜 유명해. 안 보인다. 아, 박진이 지른대. 박진이 지른대. 아, 박진이 지른대. 아, 박진이 지른대. 아, 박진이 지른대. 아, 박진이 지른대. 당연하죠. wise. 선물리야. 성공합니다. 하지만 이럴때 칭 Ebola gradu 가서 싫어해야 그 decreased focused. 아무도 특별히 너무 불안해 빠지겠죠. 하지만 완벽한 것 같습니다. 직감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에요. 해당 서천의 WiFi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. 노래 끝이에요. 마지막이에요. 지금 시간이 9시 안 됐는데 최초입니다.